네 자전거 출근하다가 이게 뭔가요? 죽진 않았는데 차에 채웠을까요? 이거 참새는 아니고요 아 불쌍해 아픈지 얼마 안됐는가봐요 날아라 어 살아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네요 죽었으면 묻어줄텐데 안타깝네요 이야 살아라 일단 나무쪽에다 이렇게 놓고 가야겠어요 기웃네 빠이빠이 새끼인데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요 날다가 떨어졌나 안타깝네요 출근을 해야되서 긴급 피신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그늘에서 기웃네 빠이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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